반우고라 하수군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군 분부만 내리십시오 자연을 위협하는 자는 죽음을 신속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연이 날 부른다. 이루어지리라. 하수군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부만 내리십시오. 뭔가 잘못됐군.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자연이 날 부른다. 자연을 위협하는 자는 죽음을. 운부만 내리십시오. 무슨 일인가요? 전설을 위협하는 자는 죽음을. 멋진 세상이야. 다행히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군부만 내리십시오 지금 준비됐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군부만 내리십시오 준비됐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숲에 무슨 일인가요?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연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군부만 내리십시오 준비됐습니다 군부만 내리십시오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브루이드의 힘이 필요합니다 파수꾼은 언제나 준비되었습니다 파수꾼은 언제나 준비되었습니다 파수꾼은 언제나 스파이크의 힘이 필요합니다 전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엘룬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엘룬의 목소리가 되듯이 어떤 일인가요? 어디까지 타고 있는지 도움말고, 도움말고! 준비됐습니다. 깨어있다. 나는 깨어있다. 너희를 끝장내주마. 엘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신의 뜻대로 원하신다면 여신의 뜻대로 원하신다면 칼림도어를 위하여 자연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신속하게 여신의 뜻대로 신속하게 파수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신의 뜻대로 우선 칼림도어 우린 지하여 우선 칼림도어 여신의 뜻대로 여신의 뜻대로 가벼운 자세히 유지한 칼림도어 우선 칼림도어 공격 우선 칼림도어 우선 칼림도어 이곳에 우선 칼림도어 사이 우선 칼림도어 여신의 뜻대로 신속하게 칼림도하게 위드하여 하수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가요? 제 도움이 필요한가요? 곤부만 내기기기기 기능 도움드리기 파수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위협하는 자격, 죽음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신속하게 칼림도어를 위반해 원하신다면 신속하게 칼림도어를 위하여 파수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위협하는 자격, 죽음 자연이 날 부른다 제발 파수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부만 내리세요 자연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이곳엔 드로이드의 힘이 필요하다 파수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신속하게 여신의 뜻대로 원하신다면 여신의 뜻대로 누구도 날 넘어설 수 없다 엑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엑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탕수꾼은 언제나 여신의 뜻대로 여신이 우리는 명령을 위협하는 이곳엔 드로이드의 힘이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죽음 파수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자연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칼림도어를 위하여 원하신다면 칼림도어를 위하여 원하신다면 칼림도어를 위하여 여신이 될 때 신속하게 자연이 날 부른다 전시판에 공격된 버전은 회복되게 됩니다. 뇌에서 전시판에 온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최적이에요 긴 음영의 상태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파수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강이 폐쇄되었습니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원하신다면 칼림도어를 위하여 복수를 위해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신의 뜻대로 원하신다면 신속하게 여신의 뜻대로 배지와 나는 하나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신속하게 원하신다면 칼림도어를 위하여 칼림도어를 위하여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파수꾼은 복수를 위해 너의 일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자연이 날 부른다 파수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멋진 세상이야 넣을 일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아 그래도 다행이다 자연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넣을 일이 있다면 뭔가 잘못됐군 내가 내 자연을 수호하게 안녕하세요 제지와 나는 하나다 아 멋진 세상이야 본부만 내리십시오 준비됐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다 아마리 디츄카 49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준비됐습니다 본부만 내리십시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자연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죽음에 신속하게 여신의 뜻대로 칼림도어를 위하여 신속하게 여신의 뜻대로 자연이 날 부른다 자연이 날 부른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여신의 전문의 사이 가볍게 해봅시다 오우와 그 모든 걸 그 모든 걸 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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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2, 강력한 기술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독! Arkamon''s victory here has made him overconfident He will not see the trap that I made for him until it is too late At last! The way to the Worldtree is clear Witness the end, you mortars! The final hour has come! 우리 사열보는 동의당에 대해 알게 됐다. 우리는 미리 결정하지 못하게 됐다. 응. 우리의 할아버지가 지켜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교할 수 있다면, 우리 사열보는 답변은 정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